김우진 씨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아, 소리치거나 밀치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니, 그게 아니라 뽀뽀하면 바로 밀어버릴 줄 알고 제가 납법도 준비했는데 밀지도 않으시고 얼굴도 빨개지셨네요 정말 저 좋아하는 거 당신은 지금 이게 재밌습니까? 사람 가지고 노는 게 좋아요? 당신한테 키스는 무슨 관찰 놀이라도 되는 겁니까? 저, 아, 저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진심으로 편집장님이 좋아서 그런 건데 됐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럼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할 말 없습니다 나 좋아해요? 정말 편집장님도 나 좋아하는 거예요?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때 나 찼을 때처럼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줘요 나 안 좋아한다고 나 별로라고 아무튼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어, 좀 피했다 그럼 편집장님도 진짜 나 좋아한다는 거죠? 난 훨씬 나게 좋아해요 훨씬 전부터 훨씬 많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민망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쪽팔린 거 생각보다 얼마 안 가요 쪽팔린 거 생각보다 얼마 안 가요 좀 해변해 아, 미치겠네 하... 하... 미치겠네